자 25만원짜리 노래입니다 오 뭐야 아니 왜 뭐냐 이거 방금 이거 표절곡인데 몇년도에 나왔어 19년 뒤질래 이건데 아니 이건데 그냥 아니 멜로디가 이거잖아 그냥 와 부럽긴 했나보네 그냥 부럽다고 말해 그래서 OST 하고싶다고 말해라 프립사이드 누님한테 이 노래지 똑같은데 이걸로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야 이건 좀 진짜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 얘네가 쓰레기인데 에이머 그게 똑같은데? 샤라랑 소리까지 똑같아 출시일 2012? 부딪치지마 2012 2012 10월 3일이라 쳐보자 아냐 말이 안돼 이거 뭔데 에이머 여기 저거잖아 가만있어 아니지 에이머가 2012년에 태어났다는 거지 맞잖아 맞잖아 10월 10월 아 12,000원 고맙습니다 이럴리가 없는데 아 12,000원 칠칠총림 고맙습니다 이럴리가 없는데 감히 어과초에 자존심을